교회에 침입해 신도들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서울동부지법은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성동구의 한 교회 예배대기실에서 신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서 현금 8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.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는 상습 절도범으로 파악됐습니다.